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베테랑 고소경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왔는데요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릴레이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줄 수는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평가원을 다 봤잖아 6월과 9월 그런데 선생님이 늘 외치는 게 뭐야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문제는 거의 완벽한 암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6월 평가원에서 양적 해산 문제 뭐 나왔어요? 기억납니까? 9월 평가원은 최근에 봤으니까 기억나겠죠? 6월 평가원의 중화와 9월 평가원 중화는 어땠을까? 산화화는 어땠을까? 거의 완벽하게 외워줘야 돼 예상외로 6월, 9월에 나왔던 유형이 수능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사실은 알겠죠? 한번 보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6월, 9월 평가원 분석을 다시 해서 양적 관계가 뭐가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보려고 해요 알겠니? 한번 보자 일단 6월 평가원 문제에서 우리가 양적 해산 문제는 15번에 있었어요 좀 특이하게 그죠? 여러분 양적 해산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는 학생들은 개수가 있냐 없냐에 매우 집착하시잖아요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늘 외치는 건 뭐였죠? 아 양적 해산 문제에서는 문제 유형이 혼합이냐 아니면 주입이냐가 중요한 거야 일정 양의 A에 B를 넣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느냐 아니면 동일한 화학 반응을 양을 달리해서 여러 번 하는 거냐 반응 1, 2, 3 반응 가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자 여러분 이 6월 평가원 15번 자 A가 3리터 들어있는 실린더에다가 B를 넣으랍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주입형 문제라고 한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 주입형 문제에서는 뭐가 핵심이다? 항상 원칙을 세워줘야 돼 주입형 문제에서는 처음 출발점 알겠죠? 자 처음 반응을 하기 전에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야 출발점 또 하나는요 반응 끝나면 언젠가는 반응 끝나잖아 완결점 이 두 점으로 문제를 풀어준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출발점과 완결점으로 문제를 푼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주입이든 사실은 이게 양적 계산이든 산화 환원이든 중화든 이 안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봐봐 자 일정 양의 A 3리터에다가 B를 넣었다? B를 계속 집어넣으니까 W 그램 때까지는 전체 FP가 일정하단 말이야 그리고 증가한다고 선생님이 뭐 그때 해석학의 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야 딱 보는 순간 이건 전체 FP니까 이 전체 FP는 바로 몰수랑 똑같은 거고 따라서 아 A랑 C의 개수는 같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사실은 이제 훈련이 많이 된 친구는 이게 딱 보이는 거거든 그런데요 사실은 훈련이 안 돼도 이런 건 쓰면 보이는 거예요 뭘 쓸까요? 누가 했나를 쓰란 말입니다 여기는 아직 B를 안 넣었을 때 0이니까 출발점이잖아 출발점에는 이 안에 누가 있겠니? A밖에 더 있겠어? 그쵸? 따라서 아 여기는 A만 있는 점이에요 됐어요? 완결점이네 자 여기가 완결점이면 누구는 다 아는 거고 이 완결점에서는 누가 존재하겠니? 생성물만 존재하는 거잖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따라서 A와 B가 모두 남지 않으며 생성물인 C만 존재하는 점이에요 이거잖아 근데 이 C라는 것은 생성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있었던 A가 전부 다 반응해서 생성된 거지 그럼 이거를 확인하면 처음에 A가 3몰 있었는데 완결 반 다 끝나니까 C가 3몰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쵸? 따라서 A가 3몰 있었다면 얘가 3몰 있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네 둘의 개수는 1대 1인 걸 확인하게 되는 거야 사실은 그냥 보인다니까 이것만 썼어도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때 A와 C의 개수를 같다 그렇다면 여기는 B의 개수를 알아내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더 있었던 문제죠 두 번째 조건의 핵심은 한계 반응물인데요 자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3L에 모두 반응하는 B는 W그램에서 끝났어요 맞지? 자 그런데 두 번째 실험 보니까 A가 2리터로 줄어들었거든 근데 B는 2W그램으로 늘어났어요 자 실험 이래서 온 정보가 뭐라고요? A 3리터랑 딱 반응하는 B는 W그램이었단 말이야 이해했어요? 그런데 A가 2리터로 줄어들어 버렸잖아 그러면 2리터면 반응하는 건 얼마? 3분의 2W만 반응하겠지? 이걸 잡아내는 거잖아 따라서 아 2W그램 중에 3분의 2W그램이 남겠구나 반응하고 나머지 얼마냐 3분의 4W그램이 남겠네요 라는 것을 잡아내면 되는 거거든 이해하겠어?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거야 이때 전체 몰수에 대한 C의 몰수가 0점 뭐래? 여러분 A가 결국 2리터 다 반응하면 C는 얼마 나와? 2리터 나오겠지? 그렇잖아 근데 2리터라는 거고 2몰을 말하는 거니까 이게 0.5면 2분의 1이네? 전체 몰수가 4몰이 돼야 될 거고 따라서 남아있는 얘가 2몰에 해당하는 값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면 이 문제는 가볍게 풀어주는 거죠 사실은 아시겠나요? 근데 과연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이 문제랑 2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내 풀이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왜 꼭 집에 오면 이해가 되는가? 시험지에 나는 뭐가 써 있는가?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보면 시험지에 뭐가 많이 안 써 있어요 중요한 게 써 있어야 되거든 주의평 문제는 누가 있나가 반드시 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다시 볼까? 자 이번엔 9월 평가원 한번 볼까요? 9월 평가원에는 이게 나왔었죠? 이게 최고 문제인데 19번에서 자 이번에 뭐 나왔어? 또 주입이네요 그죠? 근데 문제 읽어보면 어때요? 6월 평가원과 대단히 유사했었잖아 이 얘기는 올해 수능에는 올해 수능에는 일단 확률적으로는 주입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아까 문제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 개수가 물론 이것도 없는데 개수가 한 개도 없느냐 개수가 일부는 있느냐는 엄청 중요한 거야 알겠나요? 여기는 개수가 1이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고수들만 보인다는 일이 있는 거야 반드시 써 넣으셔야 되고요 왜 개수를 다 안 주고 하나는 남겨놨을까요? 출제하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요 반드시 이걸 이용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인 거라니까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 현장 기억나죠? 그 당시에 여러분 과연 뭘 했는가 A가 Y리터에 있었고 B를 넣었어요 그런데 B를 집어넣을 때 전체의 부피가 똑같죠? 전체의 부피? 내려오다가 올라갔어요 이해 됐나요? 여기까지는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보이게 되냐면 여기가 완결점인 거잖아 아 여기서 완결했네 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써보시면 자 뭘 쓰는데? 자 요 첫 번째 4W점이죠? 완결점 이전입니다 여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 실린더 안에 아직 완결점 전이니까 A가 남아있겠지 그리고 생성무찌린 C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긴 B가 있으면 안 되는 점 그죠? 자 여긴 누가 있을까요? 완결점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생성물인 C만 있는 점인 거죠 그죠? 자 여기는요 완결점을 넘어갔거든요 그럼 더 이상의 이 뒤로는 더 이상의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의 반응이 없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 C와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B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몇 W가? B가 3Wg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걸 확인했어야 되는 거지 그쵸? 자 썼어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럼 이제 개수를 봐야죠 아 이걸 왜 줬을까 나한테 이해하겠니? 어 자 보시면 이 문제는 아 여기가 이 C가 아니지? 이 문제는 여기 1란 말이다 그렇다면 자 여기가 얘가 만약에 B의 개수라면 여기는 C만 있는 거니까 C의 개수잖아 이걸 연장선으로 올리면 이건 A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 여기에 C만 있다면 자 C가 2M몰이 있다고 한다면 됐나요? 여기는 B 몇 몰이 나와야 돼? 1대 2니까 1몰 반응하여 2몰 나오는 거니까 이건 이건 M몰에다가 하는 것이잖아 B가 M몰이구나 M몰이어야 하는구나 그러면 자 여기는 C만 2M몰이 있는 점 알아냈고요 여기는 C가 몇 몰이 있을까? 2M몰이 있겠지 더하기 B는요 자 여기서 5W가 M몰이거든 그러면 3W는 3W그라믄 0.6M몰일 거 아니야? 얘가 0.6M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토탈 몰수로 얼마냐? 2.6M몰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현재 부피가 얼마냐? 26L예요 저건 부피지 몰수가 아니거든 따라서 아 2.6M몰이 있어야 하는데 저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얼마냐면 1몰이 40L이 40L가 1몰이니까 저건 정확하게 40분의 26인 거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M몰은 얼마냐? M몰이라고 하는 건 40분의 26 곱하기 2.6분의 1을 나눠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 지워지겠네요 그러면 4분의 1몰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 얘가 4분의 1몰이구나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4분의 1몰이 5W면 1몰은 몇 W니? 1몰은 20W니까 얘는 분자량이 20W네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선 쭉 올라가주면 여기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이거 수학적으로도 풀 수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쵸? W그램 반응할 때마다 얼마? 여기가 지금 우리가 구해놨어요 N몰 자체가 4분의 1몰이라니까 4분의 1몰 그럼 4분의 1몰이면 여기는 몇 몰이겠어요? 2N몰이니까 여기는 몇 리터? 0.5몰이면 20L죠? 아 얘가 20L구나 그러면 W그램 반응할 때마다 6L의 차이값을 보여주니까 따라서 아 5면 이해하겠죠? 따라서 아 여기는 30이겠구나 이렇게 50이겠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30을 더해줘야 되니까 이해하겠어? 그럼 아 여기는 4분의 5몰이구나 물론 묻지도 않았겠지만 4분의 5몰이다 4분의 5몰 완전하게 반응할 때 4분의 1몰 들어간다 4분의 2몰 생긴다 그래서 개수는 아 5대 1대 2구나 라는 걸 잡아냈던 문제잖아요 사실은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과 우리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했는데 주입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스님 생각에는 Y축이 지금 여기가 전체 부피거든요 그치? 여기도 지금 Y축이 뭐예요? 전체 부피거든요 Y축이 전체 부피로 똑같이 내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이 좀 들어요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아 여기서 밀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밀도 또는 전체 몰수에 대한 시의 몰수 이해하겠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6월과 9월에 났던 양적 계산 문제를 가지고 아 주입형 문제에서 자 전체 부피 가지고 냈었다 이런 걸 봤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밀도예요 양적 계산 문제는 밀도가 약하면 되게 어려워지는데 자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자 기본적인 예인데 보세요 만약에 3A 더하기 B가 만나서 전부 다 2C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반응을 한단 말이야 몰수로 한 번 따져볼게요 자 얘가 만약에 처음에 몇 몰 있었느냐 뭐 5몰 있었다고 할게요 여기다가 얘를 1몰만 넣은 거야 됐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반응하겠니? 3대 1대 2를 반응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얘가 2몰 얘가 2몰이 생성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정도는 가볍게 본다? 그럼 여기서 자 반응 전과 후에 대하여 얘가 전이고 얘가 반응 후잖아 자 반응 전과 후에 대하여 자 생성물인 C의 밀도는 몇 대 몇이니? 오케이? 생성물의 C의 밀도라는 건 물론 반응하는 장소는 어디냐? 당연히 실린더죠 그러면 자 생성물질인 C의 밀도를 원하면 밀도라는 건 뭐 분의 뭐야? 부피 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실린더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기체 C의 부피는 바로 전체 몰수를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이 부피는 전체 몰수가 결정하게 되는 거고 비례합니다 이 질량은 C의 몰수에 비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물을 때 이렇게 물으나 반응 전과 후에 밀도비는 몇 대 몇이냐? 또 이렇게 물으나 답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뭐 얘는 붙든 얘는 붙든 간에 자 반응 전에 얼마 있었니? 전체 몰수가 6몰 중에 0몰이었잖아 그렇죠? 자 근데 반응 끝나고는 전체 4몰 중에 2몰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이해했어요? 어 이런 걸 푸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미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 잘 들어봐 자 예를 들어서 이 A가 B랑 만나서 이 C가 되는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본 것처럼 이 반응은 A와 C의 계수가 동일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선생님이 주입에 대한 설명을 할 거니까 자 여기다가 A를 넣었다 난 B를 넣을 거야 이렇게 해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생성물질인 C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생성물 C의 몰수는요? B를 계속 넣으면 B를 계속 넣으면 완결점까지는 쭉쭉쭉쭉 나오겠고요 완결점이 지나면 던져나오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완결점까지는 비례해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치? 즉 Wg을 넣든 EWg을 넣으면 자 들어간 질량이 두 배가 되면 생성물의 질량도 정확하게 두 배가 나와줘야 된다는 게 매우 단순한 얘기 당연한 얘기지만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뭘 뭘 묻냐면 들어가는 B에 따라서 이 안에 존재하는 전체 몰수에 대한 C의 몰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건 뭐랑 똑같다고요? 밀도랑 똑같은 개념이라니까 C의 밀도의 변화 처음엔 C가 없었으니까 0에서 출발할 건데 어떻게 올라갈 거냐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니? 자 그러면 자 이땐 이걸 알고 있으면 편하다는 거죠 다 배운 건데 우리가 써먹질 않아서 그런 거야 자 B를 집어넣을 때 우리는 뭘 알았어? 우리 2번 6월 평가원 보면 알겠지만 그죠? 자 이게 중요하구나 전체의 부피의 변화는 어떻게 나와? 이제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아 A랑 C의 개수가 동일하니까 처음에는 A만 있는 점 마지막에는 C만 있는 점 근데 개수가 똑같네 이 그래프는 반응 끝나는 완결점까지는 몰수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체 몰수가 그리고 자 완결점 이루는 반응이 안 하니까 B를 집어넣은 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전체 몰수는 어떤니? 지금 변하지 않아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므로 C의 몰수가 2배가 되면 완결점까지 C의 몰수 Wg에 이 Wg이 완결이라고 치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 자 전체 몰수는 그대로인데 C의 몰수가 2배가 됐으니 당연히 이 전체 값도 2배가 돼줘야지 그러므로 이건 올라가줘야 되는 거야 역시 비례해서 그런데 완결점 뒤로는 더 이상 C가 안 나온단 말이야 C의 몰수는 그대로인데 전체 몰수가 증가하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내려와야지 이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음 이걸 알면 어 실전에서는요 야 이렇게 그려라 나는 것보다는 이 그래프를 주겠죠 주고 아 뭘 줘요? 여기 계수가 얼마냐 이런 거 주는 거야 이 계수 C 물론 B가 있든 없든 건 B는 또 다른 게 풀겠지만 자 A가 앞에 E가 있잖아 딱 보는 순간 아 자 생각해봐라 거꾸로 들어가 볼게요 자 생성물인 B가 완결점까지는 당연히 2배가 나오 2배 넣었잖아요 2배 넣었으면 2배 나와야지 근데 이게 직선이야 라는 것은 X축이 2배 Y축이 2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얘가 2배가 나왔어 근데 전체가 2배가 되려면 이게 일정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전체 몰수가 안 바뀌는 반응이구나 따라서 이 값은 2구나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오고 같지 않아요? 아니니? 네 알아도 선생님 그러면 계수가 만약에 A랑 C랑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지 만약에 A랑 C랑 계수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해볼까요? 네 자 우리가 다른 거 뭐하라 어떤 거 암모니아 그치? 3A 더하기 B가 만나서 2C가 된다 라고 한다면 자 이 그래프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들어가는 B에 따라서 전체 몰수에 대한 생성물인 C의 몰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완결점까지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완결점이 뒤로 내려옵니다 올라가는 모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얘 부분은 얘인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고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자 첫 번째 생성물인 C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결점까지 당연히 쫙쫙쫙쫙쫙 나오다가 더 이상 안 나오겠지 두 배 내면 두 배 나옵니다 W EW 알겠어요? 네 다음 두 번째 전체 몰수입니다 전체 몰수는 이거 완결점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A만 있는 점 3몰에 A만 있었다면 여긴 2몰에 C만 있을 거니까 그래프가 내려왔다 올라간다는 거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이 뒤로는 반응 안 하니까 올라가는 거고 정확히 우리는 얘가 몇 대 몇인지도 알아요 그렇지 않겠니? 아 이게 3대 2란 말이야 왜? 개수가 3대 2니까 이해하겠죠? 그럼 가운데가 얼마인지도 알아 우리 가운데가 1.5지 다 보이는 거야 그런 건 그치? 자 이때 3대 2라 감소한다는 중요한 건 전체 몰수 감소하는데 생성물은 정확히 두 배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자 출발점 말고요 Wg과 EWg 정확히 절반 반응했을 때와 완결점을 비교해 본다면 생성물인 C는 몇 배가 나와야 돼요? 두 배가 돼야 되거든 그쵸? 얘랑 얘를 비교 두 점을 비교하면 두 배가 돼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전체 몰수가 줄어든단 말이야 그쵸? 아 하지만 전체 몰수가 감소하게 되는구나 화살표 이해하세요? 전체 몰수가 준다 그럼 이 값은 두 배보다 더 클까요? 작을까요? 커야지 알겠니? 올라는 갈 건데 두 배보다는 더 크게 올라가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야 되는 거야? 그래프가 올라는 가니까 자 이렇게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절반 반응했을 때와 완결점을 비교해 본다면 Wg과 EWg에서 증가량이 생성물의 C가 생성된 양은 두 배가 됐으나 전체 몰수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Y축의 변화량은 두 배보다 더 커야 되는 거지 따라서 기울기가 급해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반응 없으니까 이게 내려와야지 그 다음에는 이 예술까지? 응 자 그러면 이것도 거꾸로 한 번 해서 그래 봐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걸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 실력일 수 있으나 수능은 최종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걸 볼 수 있느냐 알겠어요? 만약에 여기에 아 숫자가 없어 개수가 없다고 한다면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개수가 2보다 크겠구만 이런 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따라서 이게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생성된 C는 두 배일 거다 근데 왜 이게 더 기울기가 급하냐는 거지 그죠? 아 물론 이것도 WWD가 두 배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러려면 이 값이 이렇게 증가하는구나 전체 보수가 감소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내게 된다 알겠어요? 자 또는 이것도 봐봐 이번에는 세 번째 자 세 번째 반응은 자 뭘 가지고 해볼까? 이번에는 자 개수가 증가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A 더하기 B가 만나서 E C가 되는 반응이에요 그럼 전체의 몰수는 안 바뀌죠 그죠? 자 반응 전과의 몰수는 안 바뀌지만 이거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주입을 하고 있는 중이지 그러면 A에다가 일정량의 A에다가 B를 집어넣을 거니까 자 이때는 어떨까? 자 이때는 어떨까? 그러면 똑같아요 자 첫째 B를 집어넣을 때 생성물인 C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를 자 여기를 자 여기를 두 번째로 완결점이라고 합시다 자 W그램 E W그램 여기까지 무조건이죠 자 두 배 내면 두 배 나오고 완결점지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맞죠? 네 자 그렇다면 자 이건 전체 B를 집어넣을 때 자 전체 부피 또는 전체 몰수 같은 말이잖아 자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자 A에 B를 넣을 때 A보다 C의 개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은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었나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자 전체 몰수가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전체 몰수에 대해서 생성물질의 C의 몰수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될 것인가? W그램과 E W그램 에 대한 포인트에서 라고 본다면 자 생성된 C는 몇 대 몇이야? 이거 완결점이니까 1대 2가 나와줘야죠? 얘가 2배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몰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몰수가 증가한다 전체 몰수가 증가하는 반응이거든 B를 집어넣을 때마다 B를 집어넣을 때마다 그래서 자 분자는 2배가 됐는데 분모가 증가한단 말이야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 값은 2배보다는 작아지게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따라서 자 X축이 2배가 됐지만 Y축은 2배보다 작아야 된다 는 건 아 여기서의 기후기가 감소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완결점이 지나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X축은 2배가 됐잖아 그렇죠? 하지만 Y축은 2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아셨나요? 자 이것 또한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거든 보통의 경우는 A랑 B와 C의 계수의 관계를 잡아내는 건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까 얘기한 거야 누군지 쓰면 누가 있나 쓰면 보인다는 거야 사실은요 그런데 너무 부피가 나오기 때문에 부피만 공부하면 되는 줄 아는 친구도 있을까봐 선생님이 그래프 살짝 전환한 거죠 수능에 이럴 수 있잖아요 수능에 거의 유사한 주입을 낸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6월에 주입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9월에도 주입 나온다고 보여주지 않았냐 공부 안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죠? 6월과 9월에 주입형에서의 양적이 나왔기 때문에 주입형 문제만큼은 거의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호남 유형이 물론 나올 수 있죠 호남 유형이 나오면 무조건 건 기본적으로 한계 반응물을 이용하는 문항이다라고 항상 이미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나요? 네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줄 수 없으니 아주 하나라도 정확하게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시간을 준비한 것 같고요 선생님 추석 연휴라는 시간은 수능 전에 오는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한테는 막 공부를 몰아쳐서 할 수 있는 그렇죠? 평상시에는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학교 다니느라 또는 시험 보느라 숙제 하느라 또는 강의만 듣느라 정작 자기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추석 연휴 때는 그러지 않잖아 학교 안 가니까 학교 가니? 학교 안 가니까 혼자서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나게 계획을 빡세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도 다 실천하지 못해요 근데 계획조차 없다면 조금만 시간 딱 지나버리면 오 벌써 연휴 끝났네 하 이런단 말이에요 알겠나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딱 뭐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나중에 제가 성취감이 생기도록 그래야만 아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구나 나 잘하고 있는 중이야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